여러분 안녕하세요. 효진입니다. 하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 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. 영상 제목이 다이어트 일기 더라고요. 아침에는 붓기에 좋은 차를 마시고. 어? 예? 예? 맛있니? 빵과 흑당 버블티를 먹네요. 이제 운동을 하는 걸 보여주겠죠? 일단 멍때리고 운동을 하겠죠? 일단 멍때리고 운동을 하겠죠? 음... 김밥이랑 고구마 튀김... 오! 계란! 아니 다이어트 일기라고 저장해놓은 이유가 뭐야? 그리고 김밥을 먹습니다. 일단 먹고 싶은 건 먹고 운동을 할 거예요. 짜잔! 짜잔! 으이이이이이이이이! 음? 끝났어? 결국 난 어떻게 해도 죽는 거군요. 안녕